의욕투성이 박셀바이오 공시라고 합니다. 무슨일일까? 박셀바이오가 VEXDC의 임상 조기 중단을 발표하면서 유효성 핵심 지표가 아니라 유리한 데이터만 게시했다고 합니다. 뭔가 했더니 77.8%였습니다. 저도 공시에서 이 숫자는 봤는데 이미 임상이 종료된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박셀바이오는 공시에서 타사의 신약이 더 우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입장을 밝힌 건데요. 박셀바이오 공시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77.8%의 반응률을 보였다. 타사의 신약이 더 우수하다. 이제 두 가지 문장을 조합해보겠습니다. 77.8%의 반응률을 보인 VEXDC보다 타사의 신약이 더 우수하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저는 VEXDC의 77.8% 반응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셀바이오는 공시에서 충분히 솔직하게 밝혔고 그 투명한 행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사의 신약이 타사의 신약보다 열등하다는 입장을 밝히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신약 개발은 성공과 실패만 있습니다. 중간이 없죠. 승인이냐 불발이냐.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신약 승인 여부에 따라 주가는 극단적으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약 개발 회사는 투명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속이면 안 되죠. 그리고 솔직한 회사는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응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숨기지 않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화가 잘 정착될 것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다고 혼내면 학생은 시험지를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커지면 학생은 마지못해 그동안의 시험지를 토해내죠. 그리고 부모는 알게 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해두는 바람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걸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솔직하고 투명하게 임상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순한 맛입니다. 이제 매운맛인데요. 괜히 뉴스 기사가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77.8%는 면역학적 반응률입니다. OLR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시에서 OLR과 DCR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데일리가 취재한 결과 OLR은 0%였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다소 충격적입니다. 아 맵긴 맵네요. 제가 앞서 혼내면 자꾸 숨기게 된다고 말했지만 OLR 0% 공시가 나왔다면 과연 주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의문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저는 어차피 임상 중단이라 임상 결과를 자세히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얼핏 보면 면역학적 반응률과 객관적 반응률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착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에는 OLR 등을 설명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시에 나온 반응률은 당연히 OLR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 전체 반응률 OLR과 면역학적 반응률이 함께 공시되었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시까지 든 전체 반응률 OLR은 빼고 면역학적 반응률만 공시되어서 이런 비판적인 뉴스 기사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런 따끔한 뉴스 기사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하는 기자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대충 보고 아 OLR이 77%였나보네 생각했습니다. 임상 논문 보면 OLR이 높게 나온 경우도 많이 봐서 그저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타사의 신약이 더 우수하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최종적인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저도 오해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면역학적 반응률은 77.8%입니다. 객관적 반응률은 뉴스 기사에 따르면 0%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타사의 신약이 더 우수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